지금부터 구리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eb1 html 인터넷 수업에서 함께 만든 웹사이트는 이런 형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html, css, javascript 이렇게 글 목록이 있고 저 글 목록은 여기 있는 저 태그들이고 여기 있는 각각의 파일들이 각각의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하고 아주 혁명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현실에서의 어떤 문제는 계속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생산성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생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웹페이지는 이렇게 홈페이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개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트는요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1억 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이 웹사이트에 글 목록이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태그 때문입니다 저거를 숫자가 아니라 순서가 없는 목록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 있는 ol 태그를 뭘로 바꿔요? ul 태그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u로 바꾸고요 닫히는 태그도 u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이 순서가 없는 unordered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html 클릭하면 숫자가 나오죠 왜요? 지금 제가 접속한 1.html은 여전히 ol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ul로 바꾸고 그리고 이것도 바꿔줘야죠 이런 식으로 모든 페이지의 ul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페이지가 몇 개라고 간주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억 개 그럼 저는 1억 개의 웹페이지에 대한 ol 태그를 ul 태그로 바꿔야 될 겁니다 어때요? 행복할까요? 고통스럽겠죠? 다른 일을 찾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더 이상 많아지는 것에 점점점 한계를 갖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node.js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코드를 제가 마법을 이용해서 짠! 하고 node.js가 적용된 코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짠! 이게 우리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손에 들리게 될 소스 코드고 여러분이 이 소스 코드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죠? 당연하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이 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에만 집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안 닫히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여기 main.js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내용은 JavaScript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이에요 우리 수업에서는 JavaScript의 문법을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일단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기 있는 글 목록이 두 개가 아니라 1억 개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node.j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파일을 하나하나 1억 개를 다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node.js를 사용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template.js라고 하는 저 파일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코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 html 코드에서 u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ol로 바꿔만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코드가 ol 코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ul이었던 것이 ol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페이지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 목록이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 보기 해볼까요? 좀 복잡하지만 여기 있는 ol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node.j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단 하나의 파일 template.js라고 하는 파일 안에 html 코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은 그 코드만 바꾸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든 1억 개의 웹페이지에 내용을 한 번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폭발적이고 환상적이고 미스테리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웹페이지를 1억 개를 저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node.js와 같은 기술로 그 순간순간에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node.js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는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우리가 사용자한테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 글을 받은 다음에 3.html, 4.html 이렇게 HTML 파일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즉,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게 될 node.js로 만들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이렇게 Create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다가 javascript라고 치고 javascript is...이라고 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저 폴더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javascript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파일 안에 제가 본문으로 썼던 javascript is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글 목록에 javascript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거를 js로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파일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js로 바뀌었고 글의 본문도 글의 제목도 js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delete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삭제가 되죠 즉 우리는 javascript을 이용하고 있는 node.js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로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컨텐츠에 대한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 수정, 삭제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작업을 모두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컨텐츠를 웹을 통해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웹,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보 세상은 폭발적인 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ode.js와 같은 기술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php, jsp, 또는 파이썬의 장고 Ruby의 Ruby on Race 이러한 기술들은 바로 node.js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수업의 목표 또 여러분이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폭발적인 효과 또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수업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